애완동물의 중국어 안녕하세요. 저는 버벅입니다. 오늘은 우리 같이 애완동물 키울 때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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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컥 무다 안고 공다 공다 순컥시냐 안고시냐 뼈 마우 뼈다 리하이 뼈 마우 뼈다 리하이 뼈 마우 뼈다 리하이 뼈 마우 털 빠지다 뼈다 리하이 심각하게 빠진다 리하이 심한다 뼈 마우 뼈다 리하이 뼈 마우 뼈 cały Ages 뼈 마우 뼈에서 뼈 뼈 마우 뼈 마우 뼈 뼈 enfim 췰 Friday 뼈 마우 뼈 소 SR 뼈 마우 뼈 소 Broadway 털을 한 번 까면 얼마예요? 타 부치고량 타 예 부치 안 먹어요 개 사료 고양이 사료는 먹량 타 부치고량 예 개 사료 안 먹어요 추문 밖에 나갔다 데 해야 한다 쇼안 혀 일어나세요 쇼안 쇼안은 묵다 고슨 강아지 줄 추문 데이 쇼안 고슨 나가 대 개를 묵고 다녀야 한다 추문 데이 쇼안 고슨 다 유 방증了 뭐 다 유 방증了 뭐 다 유 방증 다는 동사 배와 주사하다 유 방증 예방 주사 러머 했어요 다 유 방증了 뭐 다 유 방증了 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재 짜 러머 재 짜 러머 재 짜 러머 재 짜 재 미소 재 짜 짜 하리 히어 일어나세요 재 짜 재 짜 불인 수술 재 짜 재 짜 재 짜 러머 불인 수술 했어요 재 짜 워드 거우 헌 구아이 부위 야우 런 워드 거우 헌 구아이 부위 야우 런 나이 강아지 헌 구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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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착하다 배요 말 차 틀어 워드 거우 헌 구아이 부위 야우 런 우리 강아지가 순례 사람 안 물어요 워드 거우 부팅화 워드 거우 부팅화 틴화 틴화는 말 듣다 부팅화 말 안 듣다 워드 거우 부팅화 내 강아지 말 안 들어요 워드 거우 부팅화 타 지 쇠 러 타 지 쇠 러 얘 몇 살이야 타 지 쇠 러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많이 쓰는 거 개똥 치워 잔 구우 시 잔 구우 시 잔는 치우답이에요 구우 시 시는 동맹 잔 구우 시 개똥 치워 잘 이해하셨나요 강아지 나 고양이 키울 때 자주 용서해 주세요 再见 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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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打预防针了吗? 截渣了吗? 我的狗很乖,不会咬人。 我的狗不听话。 我的狗不听话。 他几岁了? 他几岁了? 铲狗屎! 铲狗屎!